광주 서구가 올해 지방규제혁신추진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주간 2023년 지방규제혁신추진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기업을세 2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구는 건설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을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